승리를 한번 외쳐주시죠 PH1 예아 네 일단 오늘 이렇게 시축을 시켜주셔서 너무 영광이고 일단 K리그 응원한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양팀 완전한 재밌는 게임 부탁드리고 저희는 인천 유나이티드가 오늘 승리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주심의 이슬과 함께 멋진 시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준비 갑니다 뜨거운 박수를 보내주시고요 우리 4번은 하프타임에 우리 선수로 함께하는 스페셜 매치에 다시 한번 만나게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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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